무엇보다도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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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 마음을 진짜 꺼내서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지난 캐스트 영상에서 내 이름을 불러봐 너는 행복해지고 라고 하는 그 위로의 캐스트 영상이요. 저는 저는 별거 한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끼리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린 것 뿐이고 그냥 어떤 한 친구의 사연을 소개해 드린 것 뿐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댓글창에서 하는 이 행동들을 보면서 진짜 제가 여러분들 존경심이 생기더라고. 진짜 존경심이 생기더라고. 제가 심지어 댓글에도 썼습니다. 그리고 말로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장난치지 말자. 서로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참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의 댓글에 또 대댓글에 위로 글을 써주는 걸 보면서 입시고 나발이고 우리 살자. 그리고 살 수 있겠다. 행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약속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사연 제가 다 봤고요. 댓글 다 봤고 심지어 제가 오늘도 봤어요. 혹시 뭐가 또 올라왔나. 꽤 한 몇 주 지난 영상인데도 꽤 많은 친구들이 다시 봐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댓글 간 글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관심 있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약속해 드린 대로 너의 이름을 지금부터 불러줄게. 물론 모든 친구들을 다 제가 선택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친구들 또는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에게 이 일개의 강사가 해주는 너의 이름 부르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내준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살만 날 것 같아요. 땡태야. 김땡태. 아 진짜 너무 고생 많다. 군생활 하면서도 진짜 공부할 생각을 하면서 금전적으로도 너무 힘든 그 과정 속에서도 이 꿈을 쫓는다는 게 정말 고생이 많아. 땡태야. 믿어. 내가 너 믿어. 올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난 너 믿어. 힘내. 할 수 있어. 땡태야. 땡유야. 참 보면 너도 느꼈겠지만 사람이 무언가에 대한 목표를 잡고 나서는 희한하게도 그 목표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게 삶의 이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게 부모일 때. 가족일 때. 부디 이러한 너에게 시기와 질투를 해서 너를 어떻게든 깔아 뭉개려고 하는 이 말이 그대로 그 양만큼 또는 그 양보다 한 백배 이상으로 너에게 희열을 안겨주는 순간이 올 거야. 난 그렇게 믿어. 땡유야. 그렇게 복수하는 거야. 땡유가 재수한다라고 진짜 고민 많고 수학 그래 뭐 고민 많았겠네. 실수노트 만들면서도 해봤는데 남은 시점까지도 발목 잡고 있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낮아지고 있다. 음 내 예전 케이스 영상을 봐봐 애들아. 특히나 땡혁아 쌤은 더 심했어. 점수가 따라오지 않더라고. 제 예전 케이스 영상 중에 제 합격 비밀 뭐 이런 6.98의 비밀 들어가 보시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근데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딱 들어맞게 되는 시험이 이번 수능일 거야. 난 그렇게 믿어. 땡유가 화이팅. 어 땡은아 어 이건 정말 약간 울컥 했었어. 할머니와 이제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할머니 때문에 꿈도 생긴 것 같은데 어 보고 계셔. 단언컨대에 보고 계셔. 나도 그랬거든. 뭐 더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선생님 아버지도 보고 계실 거라고 난 믿어. 그 때문에 꿈을 가졌었던 나를 지금 이런 위치까지 올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오히려 그 안타까움을 더 열심히 노력하게 전환시킨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난 너무 감사해. 우리 아버지한테. 너도 할머니한테 감사할 날이 올 거라고 난 믿어. 화이팅. 땡은아 땡오야 쌤도 너는 오히려 다들 전역하는데 너는 아직 대학에도 못 갔다 라고 했었잖아. 비슷해. 나는 대학을 11년을 다녔어. 다들 사회에 나가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나보다 10학번보다 낮은 친구들과 대학생을 하면서 자괴감을 느꼈어. 근데 삶의 속도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 적어도 너한테는. 전혀 느리지 않아. 전혀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할 수 있고 너 잘하고 있어. 그리고 잘될 거야. 땡오야. 땡오야. 땡오가 왜 나오냐. 2땡오. 할 수 있다. 백땡오. 땡오야. 아까랑 똑같아. 주변 사람들이 널 가만히 냅두지 않을 거라니까. 이건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현관 친구 같은데요. 얼마나 분노에 차오르는 순간이 많겠니. 근데 이거 귀를 닫아라 이렇게 해도 얘기 못 할 것 같아. 그냥 귀 열어. 들어. 그리고 그만큼 돌려줘.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너를 볼 수 있게끔 노력하면 되잖아. 그렇게 될 거라 믿어. 땡오야. 알지? 어 땡용아. 맞아요. 때로는 종교적인 것도 원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나도 그랬거든. 근데 나는 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 이 꿈 있지. 너 정말 적극적으로 응원해. 정말 적극적으로. 아까 선생님도 그랬잖아. 아버지가 날 보고 있을 거라고. 그것 때문에 너는 오히려 더 잘 될 거야. 그 고통과 심란함 때문에. 응원해. 너 의대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김땡용. 너 의대 갈 수 있다고. 박땡열. 땡열아. 단순하네. 박땡열. 너 올해 경한 간다. 김지영이 믿는다니까. 할 수 있다. 핫땡지. 땡지야. 독재학원에서 이거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는 게 얼마나 너가 심적으로 공감이 됐기 때문일까 라는 생각도 하는데. 뭐 어쨌든 뭐 어쨌든 핫땡지. 서울대 불문과 간다니까. 간다고요 진짜. 주마 페르. 뚜레쥬르. 화이팅. 사랑한다는 거 뭐지? 프랑스 말로. 아무튼 핫땡지. 너 서울대 불문과 간다. 내가 믿어. 김땡원. 맞아. 이 친구. 정말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심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있고 따돌림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나도 어렸을 때 난 외모로 맨날 놀림 받았었어. 진짜 얘들아. 진짜로. 맨날. 빨간 모자 쓰고 다니잖아. 저 새끼 멸치 새끼 지나간다. 고추장 발라고 가지고 대가리에. 한창 예민한 시기에. 많아. 별거 가지고 다 흔들어놔. 사람들은 원래 그래. 그만인 즉슨 네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야. 내가 믿어. 눈치 보지 말고 대신 포기하지만 마. 중간에. 중간에 포기하면 너 그들이 말한 대로 되는 거잖아. 그러지 말자. 김땡원아. 너 잘할 수 있어. 지금 포기만 하지 말고 끝까지 잘 가. 내가 믿어. 유땡영이도 마찬가지야. 응. 도망치지 말자. 아까 그 친구랑 똑같네. 내가 응원할게. 유땡영아. 끝까지 가자. 쌤도 끝까지 갈 테니까. 신땡아야. 어. 나 이거 농담으로 보지 않았어. 화성 탐사를 노리고 있는 시대인데. 이게 왜 웃기는 꿈이야. 아니. 난 너무너무너무 네가 대견해. 쌤이 한 50살, 60살쯤 되면. 네가 나 좀 데리고 우주로 진출을 좀 해줘. 아 진짜. 이거 농담 아니라니까. 나 믿어. 네 꿈 너무 소중한 꿈이야. 신땡아. 너 할 수 있어. 양땡서. 땡서야. 많이 울었고 힘들었고. 그래. 캐스트 영상 통해서 도움받았다니. 난 너무 감사하지. 어. 땡서야. 남은 기관 선생님. 더 최대한 더 많은 위로의 말로 응원할 수 있게 노력을 할게. 대신 너도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나 너 믿어. 음. 어. 땡진아. 김땡진. 괜찮아. 괜찮아. 진짜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라면. 이걸로 이 친구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아. 그 정도의 리듬은 있어야지. 너 좋아하는 친구잖아. 이 정도의 테스트는 할 수 있어야 돼. 괜찮아. 난 그렇게 생각해. 뭐. 친구가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특히 고등학교 학생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들. 난 딱 세 명만 있어도 성공인 것 같아. 아니 한 명만 있어도 성공이야. 난 지금 세 명 있거든. 송문일. 신승균. 기봉중. 이렇게 세 명. 1년에 몇 번 못 봐. 한 번도 못 봐. 근데 믿음이 있잖아. 못 봐도 얘는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거든. 자. 그거의 검증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꿈이 똑같아진다?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지. 아니 어쨌든 너 법조인 될 거야. 믿어. 믿어. 김땡진 화이팅. 조땡지. 땡지야. 어. 역사 선생님 되고 싶어 했던 너. 그래. 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어. 격려를 받아도 그렇게 진짜 생각하는 의심. 아. 낙담이가 무슨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라고 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또 반대적인 의심. 어. 난 지금도 그래. 근데 조금씩 조금씩 그 사람들이 줄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 너는 지금 꿈을 시작하는 단계잖아. 그 꿈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어. 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믿어. 조땡지 화이팅. 땡진아. 신땡진. 음. 외롭구나. 맞아. 맞아. 이 친구. 특히나 기숙에서 있는 친구들은 어. 약간 양면성이 있죠. 친구들하고 잘 지내기도 해야 되고 룸메이트랑 잘 지내기도 해야 되면서 선을 거야 되기도 하고. 참. 근데 그 과정까지 잘 겪었는데도 남는 친구라면 그러니까 네가 선을 걷는데도 남는 친구라면 그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될 거니까 그 정도의 검증 과정은 거쳐도 괜찮아. 그리고 나는 너의 꿈을 정말 정말 응원해. 내 말이 너한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신땡진아 너 할 수 있어. 올해 잘 끝내자. 화이팅. 어. 아 이 친구예요. 땡식아. 신땡식. 어. 아 맞아. 이 친구 베스트 수강평까지 썼던 그 친구였었구나. 그래.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 뭐 자퇴한 게 뭔 흠집인가? 오히려 더 너의 길을 먼저 출발한 거니까.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지. 다만 나는 너가 겪어왔던 이 과정들을 똑같이 네가 더 나은 위치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로 바꾸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결국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 우리 누구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 그 영향을 미치려면 이 스토리가 있어야 돼. 힘들었던 스토리가. 이 스토리가 너에게는 분명 플러스로 작용할 거야. 나 너 믿어. 신 땡식이. 땡식이 나 너 믿어. 땡이나. 어 맞아. 이 친구도 자퇴한 친구고. 아무도 못 믿어주니까 비참하고. 뭐 어쨌든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노베이에서 이 정도까지 됐으면 너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가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이 순간 순간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분명 넌 거기 도달한다. 도달한다. 전혀 자퇴는 흠이 아니야. 아까 그 친구랑 마찬가지로. 어 05예요. 그래. 올해 뜨자. 이 친구 같이 응원도 해줬네. 같이 뜨자고. 올해 뜨자. 내년에 보지 말고. 땡이나 나 너 믿어. 땡빈아. 아휴 그래. 한마디로. 어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찰이 될 거고 최고의 경찰 대학교를 들어가게 될 거라고 나는 또 믿어. 경찰 학과든 뭐든 너는 할 수 있어. 진짜 꿈이 강력한 친구구나. 할 수 있어. 나 너 믿어. 땡빈이 화이팅. 어 이름을 얘기를 해줬네. 윤진아. 9월에 올인원 듣는 중인데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치. 남들은 1월 달에 했었던 건데. 근데 괜찮아. 순서만 바뀐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중요한 건 시기보다 실력이야. 9월? 상관없어. 시기보다 실력이야. 땡진아. 나도 믿어. 할 수 있어. 땡진이 아니고. 윤진아. 윤진아. 윤진. 아 그래. 조땡은 곧 신촌에서 만날 날이 있기를 바래. 쌤은 신촌의 언더우드 동상과 어깨동무까지 해서 찍은 사진이 아직도 있는데 그렇게 행복한 대학생활이 널 기다리고 있어. 쌤 믿어.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조땡은 학생 믿습니다. 아까 그 친구랑 똑같은 친구 아니지. 아 그러니까 땡형아. 그래. 정말 여러분들 가족들이 힘들게 할 때가 많죠. 생각보다. 그렇죠. 맞아요. 사연 읽어보니까 이런 친구들 되게 많고 부모님이 날 안 믿어주고 그냥 푸쉬만한 친구들 되게 많고 오히려 또 믿어주는 친구들은 그것이 부담감으로 느껴질 때도 많고 참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죠. 아무튼 긍정적 복수를 해. 아 진짜 긍정적 복수를 긍정적으로 너의 부모님이 너의 꿈에 대해서 무릎 꿇을 날 이 올 수 있게 사실 부모는 그거를 기대하면서 사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과정은 거기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의 좀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부모님 지금 이 말이 그대로 나에게 긍정적 복수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난 믿어. 김땡 형 너 화이팅 할 수 있어. 의리와까? 야 샘 옷 좀 어떻게 좀 바꿔주라. 지금 별론이 혹시 민땡현 예전에도 실업계에 제자가 제가 있긴 있었어요. 그 친구 27살짜리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도 3년 걸려서 결국엔 일어냈어. 실업계인데도 나중에 교대 가고 싶어 해서 결국에는 교대 간 친구가 있거든? 너 할 수 있어. 취업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마. 취업을 왜 포기한 거야? 미룬 거지. 너는 더 좋은 곳에서 일할 사람이니까. 민땡형 믿어. 화이팅. 이땡성 너 정신 차려. 쓴소리 원한대매. 에이 미친 짓 이제 그만해. 그만해. 보고 있다. 그만해. 확 진짜 쌍욕을 박아버릴까보다. 날 정도로 응원도 하면서 쓴소리도 해보려고. 이제 여과활동 그만하고 남은 기간에 진짜 제대로 달리자. 믿어. 땡성아. 이땡성. 장땡서. 근데 사실은 박찬이였네. 읽었어. KTX 얘기 다 읽었었고. 뭐 박찬이 보고 있어? 화이팅. 잘할 수 있다. 믿어. 김땡성아. 나도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었어.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었어. 근데 나 수시 질렀어. 난 질렀어. 내가 근데 그때 안 질렀으면 과연 지금 어떻게 됐을까 싶어. 땡성아. 너의 나이에서의 꿈은 단 한 가지도 허황된 꿈은 없어. 무조건 가능성 있는 꿈이야. 근데 그걸 조금 주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는 걸 착각하는 것 뿐이야. 현실적인 게 도대체 뭔데. 현실을 만들어가는 건데. 땡성아. 감히 말해보지도 못하는 목표 아니야. 모든 건 현실 가능한 목표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인 거잖아. 나도 믿어. 땡성아 화이팅. 여기까지나 얘들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지난 캐스터 영상의 댓글 친구들과 고민을 같이 이렇게 나눠줬던 친구들에게 너무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의 이름을 불러줄게. 수능 끝날 때까지 놓지 말고 끝까지 가자. 김지영이었습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 아멘